네~! 오늘 보셉해요? 그럼 외출하세요! 이원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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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의 이원성. 상상의 이원성. 승리를 비하여. 이원성. 나를 이곳을 위하여 천천히 이곳으로 주님을 위하여 보내고 이곳으로! 오늘의 이곳을 보셨다! 여기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기분이 왜 그랬었나요? 잘생겼다! 일단 오늘 너무 마음은 많이 많아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선수들 모두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. 저희도 매겹게 이기고 싶은데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, 개인적인 질문 이원숙 선수의 응원가가 드디어 생겼어요. 작년보다 많이 좋죠? 지금 본인의 응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았습니다.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이원숙 선수 우리 이원숙 선수의 응원가가 가장 잘 모르는 쪽으로 경쟁 기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사이키러! 좋아요! 사이키러! 사이키러! 아 좋아요! 사이키러! 잠깐만요! 어! 풍악을 울려네! 아hälticity 열어보! 아NY기 열어운 아맞icity 열어보! 응원야! 한글자막 by 한효정